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.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.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